아 까매 공중창이네 1. 2. 3. 3. 4. 4. 4. 5. 5. 5. 5. 5. 5. 6. 5. 6. 5. 6. 7. 7. 7. 10. 10. 10. 8. 10. 10. 10. 10. 10. 10. 이걸 밑에 때리네. 탈진 있고 플래시 없고 플래시 없음 어? 음 노틸킬 특패도 오긴 하는데 얘네 탑텔 있나? 아 이거 너무 빨렸다. 빨렸다. 오 쉿 아 근데 잘 물은 거 같았지만 빨렸다. 아 소시가 있으시면 안 돼 이제 헛 아이고야 손 빠졌다. 아 아 아 나 먹어야 되는데 준비하잖아 아 아 가면 안 되는데? 이거 T팩까지 있어가지고 싸움 나면은 이렇게 돼요. 들어가잖아요? 바로 재활 이거 재활코드 주는 거 오우 씨 씨 와 이걸 이렇게 당하네? 어이가 없다 그냥 오케이 미드도 한번 막아야 되는데 아 블루 달다. 맞아줘 아 이럴 거 같더라고 아 아 궁이 안싸져 와 이거 어떻게 살았누 아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았누 이녀석 알을 거 같은데 맞다 특패 공 없지? 레드 론다 레드 론다 자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잘 컸을 때 불클을 빨리 사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상대가 물몸이기도 하고 어차피 불클을 가도 불클은 이제 딜로스 때문에 잘 안 가는 건데 상대가 이제 물몸이기도 하고 되게 잘 컸기도 했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클을 좀 빨리 사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딜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왜 이렇게 미드 물릴 거 같냐? 아닌가 안 물리긴 물릴 거 같은데 미드를 보자 나 미드 보는 판단에서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올라가면 싸움 날 수 있지 않을까? 싸움 하러 가자 이거 들어가면 나올 텐데 애들 선생님 들어가면서 자리 잡아주고 근데 이거 레넥톤이 테를 타 잘 탄 건가 보기도 하고 아 이거 거리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아비 어 이거 마드야? 아 이거 죽겠다 미안 아 이거 플래시까지는 안 써도 됐는데 치읍이 딱히 없구나 아이고야 악어야 아 까매 고맙다 일단 저 친구부터 잡고 올게요 어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